파업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해한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지역에서도 국민의당을 항의 방문하고 이현주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7년째 1회도 임금은 제자리인 학교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최근 이틀간 파업에 참여했던 조리사 김혜정 씨. 이현주 의원의 발언에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동료들 역시 그냥 동네 아줌마들을 조금만 교육시켜 시키면 되는 것이라는 발언에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사실 현장에 오면 저희 일하시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하세요. 사실 일을 하면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화상을 입거나 다리가 골절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파업 노동자들을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며 비하한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지역에서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렀습니다. 근로자들은 급식실 작업복을 입은 채 국민의당 광주시당을 항의 방문해 이현주 의원의 사퇴와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강주 시민의 기대에 보은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를 능멸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이현주 같은 국회의원을 수석부대표로 둔 국민의당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제보 조작 사건으로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지지를 잃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반노동, 반여성 막말로 무리를 빚으며 또 한 차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